격돌 음 상점 상점을 갈까? 격돌 23천도 중축되어 있죠 아닌가 15승선인가 근데 뭐 15나 20이나 20 맞을텐데 기억이 잘 소돌 폭발프샷 피피 흰 폭발 유 예 이습 침 침 침 이 여수호 pp 아예 포션 전탄해 먹을걸 광란 난관 대검 음 대광 난 보스가 변실로 못 지었구나 여서 무감사 하는게 좀 별로일까 아이고 아예 갑분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장장센 힘전사요 힘조제 대충 연수호나 pp 강화하면 엘리트는 잡을거 같은데 흡 머리 깨진다 몸박 철파 무돌 보스 생각하면은 수비 비중을 좀 맞춰줘야 될거같아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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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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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도우 포션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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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화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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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돌신이니까 굴이죠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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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 발굴 미리 넣어놓을까? 되게 무감각도 있겠다 엇빠 컷 디셜은 아 수백 카드 왜 이렇게 안 나와 음 파워 카드는 많이 먹었는데 일단 뽑을 카드 더미에 수비비 왔으니까 지금 깨우자 딱딱인데 바로 깨워야겠다 근데 바로 깨워도 못 잡는 게 파워 카드만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아 내가 이 터넷 깨웠었구나 터넷 터넷 전투장 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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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순했던 플러스로 데려다야겠다. 서순했던 플러스로 데려다야겠다. 서순플랩이피님... 아우 힘들게 잡았네. 딜카드가 너무 없다. 제물 포식 발굴. 제물 한 고? 제물 고? 고 제물. 제물 발굴 제물. 사망 플래그. 저흥 가진 게 없다 아니 딜... 딜 뭘로 넣었지? 저열이 있으면 왜 이렇게 물음표에서 잘 나올까? 발굴 큰 그림 아이 뭐 21딜을 다 맞아 잠깐만 오셨다 고통 아유 좋다 돌리소돌 하는 게 낫겠죠 고통 하나 더 지우자 고통 하나 더 지우자 하하 와플 갖고 싶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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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괴가 이걸... 사신이다 사신. 네크로 사신. 호로록 호로록. 으엑 총. 아스트롤. 아스트롤 라베나. 라베나 짐승 석상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저주 많은 듯. 종은 좀. 짐승 석상도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러네요. 흑우부적 안 버렸으면 체력이 얼마야. 아니 흑우부적 저분판 아니어서? 트롤 라베 저주 바꾸면 저주 나옵니다. 제발. 트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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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네. 뭐가 나와도 타격보단 좋아. 상점 저것. 그 뭐냐 이거니까 상점 좀 많이 갑시다. 이거. 가자. 제발 쏘돌. 야 P1. 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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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소오돌 깨시나 오므뚝하지? 어퍼컷 믿고 넣지말까? 아니야 파괴 넣었으니까 덱에 파괴 있으니까 기생충 vs 타격 기사 희생이 나올 수도 있는데 타격 지울까? 타격은 체력 안 깎아 타격이 타격이 체력 케이드 이도려 사신 48, 96 때리지 아 만족 킹금 우상 빠이 쩍쩍쩍쩍 체력 버버림이 뭘로 잡지 저거 체력 버버림 태양 전투최변 아니다 아 뭐 잡긴 잡겠네요 좀 아프긴 오다 아 아 아 헉! 나도 속에 나오냐 한돌? 힘이 없는데? 힘없는 한돌? 아니 근데 한돌... 한돌사신인데? 힘없는 한돌사신 포션 믿고 나올까? 왜? 으에에엑 예선은 소도를 못돌리는데 뒤지고 싶으면 돌려줘 아 피가 깼어 최장 네크로라서 사신도 못하겠다 아 뭐야 이게 아 무감 하나 더 나왔네 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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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에 들어가면 파워카드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아우 왜 이렇게 세 얘네들 아퍼 죽겠네 자야 되나 이러면 아 저주 더 받으면 빡칠 것 같고 되게 진화 있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냥, 그냥 수고하면 되죠. 그, 뭐 중요한 건가, 자세계는 게. 아니 그냥 캐릭스 추가하고 자세계하면 되죠. 아이 미친 사상. 아니 소돌, 둘, 둘이서 지금. 아이 소돌, 셋들 뭐하네, 뭐해, 자세. 야 왜 금속화가 느끼냐. 아 잠깐만.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렛츠 렛츠 렛. 이도리오스술은 킬각인데. 아니 45층에서 음주.. 뭐하라구요. 일단 힘 나오긴 했다 약분이 과연 힘카드가 될 수 있을까 한 돌은 집게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님 그냥 별로 필요 없기도 해 뭐야 진짜 집게로 봤어 불피해 달달하네 지금 끈 킹법꽃 잠깐만 이거 킹법꽃 이거 이거는 포기하기 어려운데 미라손 이도류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미라손만 살까요? 마법꽃 사지 말고 이도류 지금 파워카드 졸려 많아서 미라손이 날 것 같긴 하네요 파워카드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넵 다섯 다섯 장 밖에 없어? 그 돛 맞네 마법꽃 베스 미라손 미라손이 났겠지 아 안사요 프리즘을 왜 사 프리즘을 왜 사 못풀기 몸풀기 예쁜 산돌 남기 소돌 대충 지났어구 지났어구 indo 아니 이거 사신으로 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얘 어차피 힘 안오르잖아요 달팡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 정도 채웠으면 대체 달팡 이슥 아 미친 소돌 2장 다 빠지는 거다 졸라 싫다 진짜 이 도리어 금속화만 잘 잡히면 문제 없이 끝날텐데 금속화 이거 마지막 한 장 더 있네 이 도리어 금속화 잡아야 한다 힘 올리고 사신도 써야돼 금속화 20 됐죠 이 정도면 끝났고 달팡이 어젯새 아 나 금속화 됐어 안 돼요 아 됐어 사신 도장 있으니까 됐어 한 개 돌파 하나 돌려 20 방어씩 들어오는데 한 개 돌파 돌리다가 사신 꽂고 끝내면 되지 이건 좀 더 가고 한 개가 안 돼 그럼 한 개가 흑 한 개가 한 개가 한 개가 한 개가 한 개가 한 개가 고맙습니다. 다양성 타수 20장이요? 타수 20장 아니 각각 각각 20장이요? 세상에 타수 합해서 20장이란 뜻이겠죠? 근데 판도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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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저거 순서대로 적용이 되나? 타수 합쳐서 20장입니다. 합쳐서 20장 실력게임님 감사합니다. 한계 돌파 강화를 할까? 진화 강화할까? 한계 돌파가 밥줄이겠지? 아 근데 진화도 중요한데 진화가 밥줄이지? 사실 한 돌은 그냥 점마가 강화해주면 돼 임마가 진화가 진화가 메니지 한 돌은 늦게 써도 되고 가방 제거하면 딱이네요 똥꾼기 똥꾼기 사면은 코스트에 놔줄 수 있긴 하다 아이 갓지님 미라손 안 썼으면 가지 사는 거였네 근데 뭐 타락도 없잖아 타락 없어도 좋긴 하지만 강타 지올까? 뭐 지오지? 강타밖에 지올게 없어 보이긴 한데 강타 지올까? 강타! 강타! 타락 아이 재물 빠진 거 좀 그러네 갑분싼데 이거 강타! 강타! 최대한 따갑게 아 이 미친 진아 메밀장에 있어 아 쓰레기겜 아 쓰레기겜 진짜 최저턴에 근데 재물 안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딱히 되진 않네 힘 마이너스 한돌 그냥 한마리를 빨리 사봐야되나 힘 마이너스 한돌 힘 마이너스 한돌 나 못 갚아 못 갚았다 룬수 맞지? 고데 포션 고데 포션 좋지 근데 야 이거 포션 대칭 개 아름답다 어.. 방어도를.. 방어도에 고데 포션 먹어야겠지? 힘을 한돌이 해준 재물 기사 회생 뭐가 좋지? 재물? 재물? 회생? 재물 회생? 재물? 회생 재물? 외물? 물? 재물? 재물? 재물 갖다줘 오구 여기가 룬수 맞지? 잔으로 쎄어 빙신겜 아니 나 재물 2장이라고 나 재물 2장이라고 29장의 재물 2장이라고 30장의 재물 1장 에너지가 부족해 공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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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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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졌다 저거 안 먹었네 암튼 뒤진